첫번째 게임은 탐색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강한 공격 역습 최진 네트 맞고 당황합니다 포엔드 탑스피인 서브 득점 딘 서브 3군에 추격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뒤져있는 최진의 서브 자 서브 최진 네트에 걸립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김하나 자 이번엔 최진 선수가 그런 점을 더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선제 공격을 최진 선수 최진 선수 최진 선수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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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티 메티 음 나가는 자 빌대요 포핸드 강타 대 서서히 두 선수의 플레이들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첫번째 게임은 조금 약했거든요 자 서브 득장 지금도 찬스볼 그러나 선제공격이 끊는 장수근 쪽의 문보성 감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나 최진 야 그러나 풀어납니다 네트 맞고 이번엔 천점 앞선채 서브 이어갑니다 아 아 아 나갈 서버 땡 땡 예 아 아 아 아 자 최진은 여기서 따라잡아야됩니다 나갔네요 아 아 아 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최진 자 동점이 최진섭 어하 김하나 서브로 바꿨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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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